아주 오래전, 인간들은 야생동물들과 공생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이 발생하자 동물들을 가축으로 이용했고, 맹수들을 선행해 무참히 죽였죠. 어느 순간 동물의 유전을 지닌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평소에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위기 때 특정 동물로 변신하며, 인간을 능가하는 신체 능력을 보여주었죠. 이들은 수인이라 불렸고, 급기야 수인 왕국까지 세우게 됩니다. 수인들을 두려워했던 인간들은 군대를 출전시켜, 역사 속에 흔적도 남지 않도록 파괴하였는데, 시간은 흘러 현대시대, 사라진 줄 알았던 소수의 수인들이 존재했고, 정체를 숨긴 채 인간 사이에 섞여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수인의 존재를 알게 되자 비밀리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가동합니다. 수인인자를 가진 사람들을 납치하여, 세뇌 및 생체 실험을 했고, 일반 사람도 수인으로 만드는 만행까지 저지릅니다. 최종 목적은 인조 수인 군대를 양성하는 것이죠. 보호가미 유구 늑대 소화 능력을 지닌 주인공입니다. 용병 출신인 아버지가 행방불명되었고, 타이로사와의 연관을 알아내 무작정 쳐들어가죠. 알랭 가도 사자 소화를 지닌 강설적인 용병입니다. 유구 아버지의 동료이자 친구였으며, 유구와 같은 이유로 타이론 연구실로 향하죠. 진 롱 호랑이 소화 능력을 지닌 최고의 킬러입니다. 타이론에 고용되어 활동한 인물이지만, 회의감을 느껴 타이론 조직을 없애려고 하죠. 아쿠리 무더지 소화 능력을 지닌 닌자입니다. 강한 힘을 얻기 위해 스스로 타이론사에 지원해 배반자인 진 롱을 노리고 했죠. 한스 터부만 타이론이 만든 인조 수인으로 요우 소화 능력을 지닌 남자 암살자입니다. 그레고리 존스 고릴라 소화 능력을 지닌 서커스 단장입니다. 트윈 서커스 멤버를 구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죠. 노노무라 미츠코 멧돼지 소화 능력을 지닌 여성이며, 행방불명된 친딸 우리콜을 찾고 있습니다. 츠카가미 앨리스 어릴 적 타이론사에 납치될 강제적으로 포키 소화 능력을 얻은 부화입니다. 체내가 되기 전 미츠코의 딸인 우리코와 함께 탈출을 시도했지만 우리코는 붙잡히고 앨리스만 간신히 탈출했죠. 이후 미츠코를 찾아가 우리코의 행방을 알려주고 둘은 협력하여 우리코를 구출하기로 합니다. 이렇게 여러 사연을 가진 수인들이 타이론의 연구실로 향하게 되죠. 아코륨과 싸우게 된 진로 아코륨은 타이론에게 액체를 주입받아 더욱 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조 부작용이 일어나 세포 조직이 붕괴해 액하여 사망하고 말죠. 육원은 타이론의 인조수인 터부만과 싸웁니다. 터부만을 쓰러뜨립니다. 빨랭가도와 진로 미츠코, 앨리스와도 싸웠지만 적이 아님을 깨닫고 동료가 되기로 하죠. 이후 타이론의 연구실을 조사합니다. 유고의 아버지가 가혹한 실험으로 인해 이미 고인이 된 것을 알게 되어 분노합니다. 그리고 납치된 우리코를 발견한 유고의 랭 하지만 우리코는 타이론에게 세나와 실험을 당해 어머니 미츠코를 공격했고 전투수인 워키마에라로 소화합니다. 강력한 파워로 유고의 랭들을 압박했지만 분노한 유고의 힘에 의해 모키마에라는 패배하죠. 소화가 풀린 우리코는 미츠코가 구출하고 가도가 연구실을 폭파시키면서 타이론사는 완전히 와이됩니다. 진로는 과거의 잘못을 속지하기 위해 속세와 인연을 끊고 산속에 들어가 운전자 생활을 했고 미츠콘은 고아인 앨리스를 양 딸로 거뒀고 우리코와 조용히 살아갔죠. 유고는 연구소가 폭파되기 전 타이론에게 실험당하던 꼬마 카케루를 구출한 뒤 함께 살게 됩니다. 카케루는 두더지 소화 능력을 지냈으며 죽은 바케루의 제자였죠. 타이론은 과외되었지만 폭발사건으로 전세계의 수인에 대한 존재가 알려지게 되고 수인에 대한 공포와 갈등이 심화됩니다. 급기야 인간들은 수인을 사냥하기 시작했고 알렌가도는 잔혹한 세상을 바꾸고 수인들을 지키기 위해 치안 부대를 창설하죠. 하지만 테러 조직도 탄생합니다. 수인 해방전선 수인들로 이루어진 조직이며 인간뿐 아닌 뜻을 거두는 수인까지 부차별적 공격하는 개규모 극렬주입화 단체였죠. 어느 날 수인 해방전선은 미츠코를 찾아와 협력을 요구하지만 거절하자 강제로 끌고 가게 되고 현장에 있던 우리코가 돕기 위해 소환을 하지만 불안전한 개조의 영향으로 반수인이 되는 바람에 미츠코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강해지기 위해 응거중이던 진롱을 찾아갔고 출연을 받은 뒤 함께 떠나기로 하죠. 부수지마 하지맨 전직 타이론에 근무했던 미친 과학자이며 타멜레온 수화를 가진 수인 해방전선 간부입니다. 스티븐 골드보드 타이론 과학자 출신이로 비윤류적인 실험에 문제를 제기하자 친구였던 부수지마에게 배신당해 중재로 분충 수인이 된 인물입니다. 제니 버토리 박치 소화 능력자들 알렌가도의 의뢰를 받아 수인 해방전선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잔 가도 알렌가도의 입양된 딸이며 혁원 수화 능력을 지냈습니다. 아버지를 돕기 위해 비밀리로 수인 해방전선을 조사 중이자 한편 유건은 정체를 숨기고 프로복서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부수지마가 나타나 카케루를 납치해갑니다. 그때 나타난 제니의 정보로 유건은 수인 해방전선과 맞서 싸우기로 하죠. 이렇게 다양한 사연을 가진 유고일행들은 수인 해방전선과 맞서기 위해 5년만에 다시 모이게 됩니다. 납치한 카케루를 세뇌시키는 부수지마 카케루는 2대 박후료가 되었으며 부수지마의 명량에 따라 유고일행들을 공격하자 유고는 어쩔 수 없이 카케루와 싸우고 기늦게 정신이 돌아온 카케루 자신을 이렇게 만든 수인 해방전선을 외멸시키기로 결심합니다. 이후 유고일행은 부수지마를 찾아가지만 자신의 손으로 부수지마를 죽이려는 스티븐 골드버그의 난입으로 놓쳐버리고 말자 마침내 트윈 해방전선에 총수를 만나게 되는데 그는 샬롱 놀랍게도 진롱과 같은 외모를 하고 있었고 뿐만 아닌 조화도 호랑이였습니다. 압도적인 샘롱의 파워에 유고일행들은 쓰러져가고 마지막 남은 진롱마저 헤베하죠. 샬롱이 진롱을 죽이려던 순간 제니가 나타나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샬롱은 진롱의 클론이며 조사결과 샬롱을 만든 것도 부수지마라고 알려주죠. 샬롱은 부수지마에게 이용당했고 실질적인 트윈 해방전선의 리더는 결국 부수지마였습니다. 충격받은 샬롱은 갑자기 자해를 하더니 쓸쓸히 사라지죠. 그렇게 납치된 미츠코는 무사히 구출되고 샬롱이 사라진 트윈 해방전선은 급격히 화해됩니다. 이후 알랭가도는 스윈과 인간들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트윈 단체 WOC를 청설했고 유고가 리더로 선임되죠. 유고일행들은 WOC 소속이 되어 과격했던 트윈 해방전선과는 다르게 평화적으로 세상을 바꿔나가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인간과 스윈들의 갈등이 심화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트윈들에게 의문의 문장이 나타났고 이 문장을 받은 수인들은 더욱 강력한 힘을 갖게 되었지만 일부는 폭주하거나 죽어가고 있었자 이로 인해 전세계는 더욱 불안과 공포를 느꼈습니다. 유고에게도 문장이 나타나자 원형을 찾아내기 위해 길을 나서자 알랭가도도 자신에게 문장의 조짐이 나타난 것을 느꼈고 장가도는 문장을 조사하기 위해 군사작전에 투입됩니다. 그 외 여러 사연을 가진 수인들도 문장 사태를 해결하려 움직이자 종족을 감췄던 셀롱 그는 충격을 받아 기억상실증에 걸린 상태였습니다. 부수지마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셀롱을 다시 이용하려 하자 우라누스 문장 사태 후 등장한 수수께끼의 물론 특이하게 키메라의 수어능력을 신했습니다. 시온 키메라의 수어능력을 지닌자로 문장을 가진 수인들을 무참히 살해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유고가 가진 문장도 노렸는데 시온은 악마에게 조종당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 세계에 태어나지 않은 존재지만 악마가 세상에 재앙을 일으키기 위해 시온을 창조했고 재앙을 일으키는 도구는 바로 여러 개로 흩어진 문장이었죠. 유고는 악마가 깃든 석황을 파괴했고 시온은 악마의 세뇌에서 풀려납니다. 아기가 사라진 시온은 앨리스에게 치료받으며 문장사건은 끝이 나죠. 하지만 평화도 잠시 새로운 수인들이 출몰하게 됩니다. 카키가와 레이지 일본 야타기라스 일족이며 문장사건의 영향으로 내면에 공인된 까마귀 수화가 풀린 뒤 폭주하여 공적들을 죽였습니다. 그 후 강한 수인들을 죽이기 위해 돌아다니고 있죠. 키리시마 나기 문장사건의 영향으로 알 수 없는 힘이 각성된 여성입니다. 공물이 아닌 또 다른 존재의 소화능력이며 자신의 존재와 비밀을 빨아내기 위해 여행을 떠나죠. 그리고 무언가에 이끌리듯 시온을 찾아갔고 갑자기 나기 속의 존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나기 또한 악마가 만든 창조물이었고 시온을 다시 타락시키기 위해 나타난 거죠. 나기 속 악마는 시온에게 다시 재앙을 일으키라 명령하지만 인간들에게 정이 들었던 시온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합니다. 악마는 계획을 바꿔 용의 힘을 깨우려 합니다. 용의 힘이란 공룡들을 멸종시켰던 강대한 힘으로 문장의 힘보다 더 큰 재앙을 불러올 소화였죠. 용의 힘은 라오의 몸속에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인류를 위해 가몬대대로 봉인을 지키고 있었지만 나기의 몸속에 있는 악마는 강제로 봉인을 해제하려 합니다. 라오는 재앙을 받기 위해 버텨보지만 용의 본인이 풀리고 맙니다. 나기가 용의 힘을 흡수하려던 순간 유고가 난입해 공격합니다. 이때 나기는 악마와 분리되었고 다시 비니하려 하자 나기는 악마에게 일격을 가하죠. 이렇게 악마는 사라지고 나기는 자유의 몸이 됩니다. 세상은 다시 평원을 되찾았고 인간과 수인들의 관계도 호전되었죠. 오래전 역사 속에서 사라진 수인왕국도 부활했고 유엔의 정식국가로 인정받게 됩니다. 인정받게 됩니다. 이 다가와